여러분 잘 지내셨죠? 각 질환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적절한 불안은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지켜주는 경고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으로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거나 혹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막히는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마음의 병이라고 사실은 좀 쉽게 간과할 수가 있어서 더 주의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갈게요. 도움 말씀의 한의사 김채원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공황장애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좀 소개가 된 질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환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 중 하나입니다. 공황이란 공포와 유사한 의미를 갖기도 해서 영어로 panic disorder라고도 하는데 이 panic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천둥을 치게 만들어 사람을 놀래켜주는 pan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그 증상이 천둥, 번개처럼 아주 갑작스럽고 벼란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따서 panic disorder, 즉 공황장애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어원 자체가 천둥처럼 갑작스럽게 닥치는 공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말하는데요. 실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공황장애는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자극이 없거나 그 정도의 위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신체적 반응, 극심한 정서적 불안 반응이 발작 양상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질환입니다. 네, 공황장애가 사실은 이게 불안장애의 일종인데요. 유명인들에게 많이 발병했다고 해서 연예인병으로 좀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현대사회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공황장애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에 공황장애가 생길 가능성은 1.5에서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황 발작을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10%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 10%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환자가 더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생활통계정보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18만 3천 명에서 지난해 19만 6천 명으로 2년 사이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 또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입시라든지 취업에 요즘에는 코로나 블록까지 덮치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 질병통계를 보면 10대 공황장애 환자 수는 지난해 2019년에 비해 2020년 약 17.9% 증가했고 20대에서는 2019년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연령대 증가율 평균인 7.5%의 2배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시나 취업 등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보니 10대와 20대의 공황장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이고, 안 그래도 살아가기도 힘든데 취업에, 입시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그렇게 공황장애로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키워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심... 아,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무섭네요. 이게 지금 공황장애 증상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황장애는 흔히 공황발작이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심한 불안이 아무 예고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되게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쁘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등의 신체적 이상과 함께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리고 미칠 것 같은 통제력 상실 등의 인지적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본인 스스로 그런 위협을 받는 것 자체가 공황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면 다 공황장애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쳐올 때, 그럴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인체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위험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나 심장이 급하게 뛰는 증상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인체가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대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병적으로 그런 불안감을 느끼면 그건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신체적으로도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이 더 있습니까? 네, 구토나 소화불량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소화관에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은 신경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소화관에 있는 신경계가 이에 반응하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구토할 것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도 이에 관여하는데요. 흔히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은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수의 신경섬유가 소화관에 있다는 점에서 감정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고토나 소화불량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한 발안과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체온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뇌영역인 시상하부가 불안장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기가 느껴져 오슬올을 떨리거나 반대로 덥고 땀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심장이 빨리 뛰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심장박동이 좀 빨라집니까? 실제로 심장박동이 이제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안감은 우리 몸 안에 내재된 경보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뇌의 편도체라는 영역은 위협적인 상황을 감지했을 때 경보 장치를 올립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대량 분비시켜 심장박동 수와 혈압을 증가시키고 가슴이 빠르게 뛰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반응들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안전을 위한 필수 반응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같은 경고 신호가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할 때입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반응에 머물러야 이 같은 경보음이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반복해 올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황장애 자체가 다른 질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이런 다른 질환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울증이란 슬프고 우울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등의 감정이 지속되며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불안장애는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는 지나친 걱정과 불안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끊임없이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안장애의 하위 분류인 공황장애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나 단순 불안과는 확연하게 다른 공황발작이 있습니다. 거의 죽을 것과 같은 공포감 그리고 심한 불안감과 함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데요. 하지만 지속기간은 길지 않아 급격한 불안과 함께 시작된 이러한 신체 증상들이 대개 1시간 이내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른 질환들과 이 공황장애가 혹시 동반돼서 좀 나타나기도 합니까? 광장공포증 환자의 약 3분의 2는 공황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장공포증이랑 광장과 같은 넓은 장소, 터널,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과 지하철, 버스 등 도중에 내리기 어려운 운송수당 등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나 장소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막상 그런 상황에 노출되거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이게 뭐지? 약간 애매해서 내가 공황장애 환자인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번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알려주셔서 직접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병원 가기 전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미국 정신의학회에 따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러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10분 이내 최고조에 달하는 경험을 했다면 공황발작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을 느꼈다 하더라도 공황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갑상선질환, 저혈당 등의 신체질환을 우선적으로 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체적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3가지 체크리스트 항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 몸에 땀이 난다.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리다.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등등 든다 등등등 13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이상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다. 해당이 된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되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한의원에도 공황장애로 많이들 내원을 좀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은 곧잘 이르기를 심신의학이라 합니다. 마음과 신체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상호 깊은 연관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불균형이나 마음의 문제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화병이나 우울증 등의 신경정신과적 질환과 또 그에 수반한 신체적 불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내원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분명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호흡기계나 심장계통의 병원 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뒤의 사람들은 쉬면 좋아진다. 꾀병이다. 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는 우울증이나 자책감에 빠져서 증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필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정상 소견이 나오는 거네요. 나는 어떠한 증상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세요? 한의학에서 공황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찾는다면 동의보감의 분류에 따라 경계, 정충, 심담담대동을 들 수 있습니다. 경계는 증상이 비교적 가벼우며 발작시간이 짧은 심장의 두근거림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정충은 경계가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좀 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두근거림 및 불안을 말합니다. 심담담대동은 경계정충보다 조금 더 심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경계정충, 심담담대동은 증상이 각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황장애와 관련된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카페인, 카페인은 공황장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을 삶의 큰 낙으로 여깁니다. 실제로도 적당한 커피 섭취는 각성효과,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데요. 하지만 공황장애에서 가장 극약인 것은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이 강력한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만 끊어도 공황증상이 나아졌다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또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주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서도 일반 인구보다 카페인의 불안 유발 증상은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커피만 마시는 조건보다는 커피와 스트레스를 함께 주었을 때 그 불안 반응이 더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카페인이 불안 유발 물질, 그것도 강력한 불안 유발 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커피가 삶의 낙인데 참 안타깝네요. 근데 커피 외에 조심할 음식이나 물질들이 더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커피 외에도 홍차, 에너지 드링크 등의 카페인이 포함된 식품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술을 마실 때는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느낌이 일시적으로 들지만 술 기운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공황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이런 음식 말고, 그 밖의 또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어떤 게 더 있습니까? 크게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뇌뇌 신경전달물질체계의 교란으로 인하여 잘못된 경보체계가 작동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편도체와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공황발작이 처음 나타나기 전에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실 공황장애가 연예병으로 불리잖아요. 실제로 정말 특정 직업군에서 공황장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황장애 고위험군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통계나 보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제 대중 앞에서 주목받고 사회적 평가가 극단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군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한 직업군 시간을 쪼개가면서 과로하는 직업군에서는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의 성격과 환경의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성격이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의존적일 때 혹은 완벽주의자거나 성취욕이 높을 때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공황장애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직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네요. 그 직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함유, 식품 많이 드시는 분들 거기에 가족력 있는 분들 모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심장. 앞서서 공황장애의 증상 중 하나로 빠른 심장박동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이 좀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의 원인을 심장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담허거, 심기울체, 심비불화, 심화항성 등 그 원인을 심장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담허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기능의 허약, 즉 심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과 담의 기능 저하로서 불안증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데요. 심담허거은 기질 자체가 타고나길 예민하면서도 기운이 허약하여 평상시에도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담허거이라든지 심기울체 너무 어려운 단어들 나와서 좀 당황을 했는데 한마디로 한의학에서는 이 공황장애의 원인 자체를 심장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양방에서는 이걸 어떤 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현대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일부 뇌의 문제 그리고 정신적 문제로 보고 있으나 한의학에서는 이제 전인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심장, 담 등 여러 가지 기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인의학적 관점이라고 하면 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신체, 정신, 혹은 사회학적 관점 이렇게 아울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황장애 자체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치료가 좀 빨리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치료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황장애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드물고 재발이 빈번하며 만성화되기 쉬운 정신장애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치료 반응이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30에서 40% 정도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고 50% 정도는 증상이 약간 남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아 완치가 되기도 하네요. 아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잖아요. 방치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신경, 정신적인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을까요? 공황장애가 잘 치료되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자극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와 뇌신경 전달물질 및 호르몬의 분비 조절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초래된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은 단순한 피로감에서부터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등의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감정, 우울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의학 쪽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도 바로 들어볼까요? 한방치료법 어떻습니까? 네. 공황장애 근본적인 치료는 지나치게 예민해진 편도체와 해마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우면서 호흡과 순환에 영향을 주는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체력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체질검사, 심리검사, 그리고 평가척도검사, 뇌기능검사 등의 이런 검사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 그리고 치료 기간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한약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의 불안을 줄여줌과 동시에 신체 전반을 살펴서 그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즉 우울증, 불면증, 어지럼증, 소화장애의 동반 문제도 확인하여 환자분에 맞는 체질과 그리고 병증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또한 뇌신경 조절 효과가 탁월한 침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공황장애에 대해 환자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를 합니다. 이처럼 신체적 증상과 정신심리적 증상을 함께 보는 한방치료는 그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환자라면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한의원을 찾아갈까 아니면 현대의학의 힘을 빌릴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기 싶은 게 공황장애를 치료함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갖는 장점, 좋은 점,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이자 장점은 한약치료로 볼 수 있는데요. 한약치료는 뇌신경계 흥분을 강제로 억제하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뇌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는 졸리고 살이 찌고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이런 반동현상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장복을 해도 내성이 생기지 않으며 의존성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한약치료라고 해서 치료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한약의 치료 반응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굳이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개인별로 한약이 맞는 분이 있고 양약 효과가 더 좋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문에 어떤 게 좋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항장애 치료 방법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그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치료기간도 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될까요? 빠르면 몇 시간에서 2, 3일 보통은 1, 2주 안에는 이제 공항장애의 주증상인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호흡곤란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내원하셔서 3개월간 한약, 침 이러한 종합적인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시면 증상이 많이 회복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치료 반응을 위해서는 예기 불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항 발작 감소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8에서 12개월 정도는 유지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증상 호전이 나타나는 기간은 한 석 달 정도 그것도 초기에 왔을 때 생각을 하면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1년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치료를 받고 나서 재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공항장애도 재발이 잘 되는 걸로 좀 잘 알려져 있죠. 어떻습니까? 공항장애는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0에서 40%는 거의 완전하게 좋아지고 50%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가벼운 증상만 남을 만큼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발병 기간이 짧고 그리고 병전 기능이 좋을수록 그리고 다른 정신 질환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그 예우가 양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장애는 증상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는 만성화를 먹고 긍정적인 예우를 얻는 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항장애가 만성화가 되면 일단은 치료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병을 하면 되도록 초기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방법도 있습니까? 정서적 신체적 흥분과 관련된 호흡과 순환의 지나친 변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 및 피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특히 규칙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서 저혈당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피와 술, 담배는 공항 발작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의외로 카페인 섭취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항장애 자체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공항장애 환자에게 이런 말을 덜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 깨병 아니야? 네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공항장애 자체를 경험한 분들은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변에서 좀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데일리 건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채원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